너는 요즘 어때? 하루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?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이유 없이 떠올려보네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벌써 빠져버렸나 봐 꿈의 속까지도 원하는 걸 보면 장난 같은 건 아닌가 봐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너의 한마디 한순간이 소중해서 아껴주고 싶어 나만 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질투 만들어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흔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웃다가 웃다가 지쳐가도 흔들면 보고 싶은 이유 좋아해서 그래 매일 맘찜함도 군대와도 흔들면 우리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걸 보면 자존심 따위 버렸나 봐 자존심 따위 버렸나 봐 우연이라 생각하게 우리 가끔씩 마주쳤던 걸 하지마 난 순간보다 힘들었었어 항상 널 찾아다녔 거대 좀 다녀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괜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못 당해온다 혼자 지쳐가도 눈뜨면 보고싶을 이유 오랜 시간 더 힘들 거래도 상관없어 결국 내 품 안에 아닌다면 내가 이런 건가 봐 근데 네가 자꾸 나타나서 다꾸만을 찾아야 해서 자려본 건 넌 실없이 웃는 내가 보여 너에게 틀렸는데 내 맘 느껴지면 사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내 맘을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변하는 이유는 좋아해서 그래 내가 쓸 때 널 다하나 너에게는 너의 꿈에 너의 꿈에 너의 꿈에 너의 꿈에